아 어떻게 좀 몸풀기부터 들어갈까 여기요 오른쪽으로 가면 몸풀기 들어가는 곳이거든 몸풀기부터 들어가세요 와 여기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저쪽은 그 편의점이 더 많아 여기는 별로 없고 얘네들 들어가는 코스로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간단해 아 거기 타도 되는 거예요? 그럼 거기 막 안으로 들어가면 무슨 그 뭐더라? 그 그 수련원 네 그런 거 있는 길이라 그냥 차도 막 들어가 그 대신 아스팔트 포장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가보는 거죠 나도 처음 탔을 때 거기를 올라갔는데 그냥 길은 모르는데 그냥 기억도 들으면서 가는거지 뭐 어디서 껴 나오는데 있겠지 뭐 하하하 어 여기 바닥에 모래가 많네 어 아 트라우마 있어갖고 어 천천히 와 여기 어 모래 많아 네네 여기 여긴데 들어갑니다 네 네 오예 어 힘이 없으니까 야 죽겠다 야 너무 가까이 오지마 어휴 야 이거 차 대현장 해가지고 대기겠어 어휴 대였어? 네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와 여기 빡세냐? 네 일로 가자 너무 빡센데 저기 뭐가 빡세 야 이게 힘이 약하니까 1단도 2단도 어색 야 어중뚀 아 나이 나이 오늘 액션캠까지 다 가져왔는데 야아아아아아악 막 차는거지 뭐 아우 나이 여길 어떻게 지스 타고 왔나 야 지금은 뭐 안 일어나도 될 거 같은데 브레이크 조심하고 내가 아까 거기면 일로 올라오나 보다 아 어 오예 야 도광하냐 도광? 하하하하하 도광 한번 해야지 하하하하 아아아아 나는 못해 흙 태워 다 젓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임도어 뒤에 차 따라온다 우리 비켜줄까? 뒤에 차 따라와 여기가 내가 알기로는 일로 가서 일로 올라올 수 있거든 이봐 펜션 차도 들어오는데 뭐 오토바이 못 지나가냐 이야 풍경 좋아 와 이런데서 시 사는 사람도 있고 개불어 그니까요 산악살인 오토바이 진지금지 여기서 유턴 하세요 우리 1인이잖아 네 그냥 가자 여기 아닌가 여기 아닌가 야 야야야야야 내가 기다려 내가 찍어줄 테니까 저기서 이렇게 탈출해서 나오면 그림 괜찮을 거 같아 내가 신어줄게 오지마 오우 대박이야 그림 좋아 오우 대박이야 근데 과연 예쁘게 찍을 수 있을 것인가 틱크 여까봐 네 정확한 예술 예술 네 예술 예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우 드립포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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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